나이스 나이스 오후 아 너무 좋아 설레이죠 설레이죠? 아우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진짜 좋다 우리 배 타러 가면 되지? 예 배 타러? 네 아 저기 떠 있는 거 늘어가는 거? 어 이거 이거 가방 내려놓고 민규 형이 올라가세요 어 이거 내려놓고 아유 매너 민규 형 진짜 매너 좋아 하나하나 다 챙겨줘요 네 구명 쫓기 메고요 자 앉으세요 출발하게 만선을 꿈꾸며 출발 출발 와 와 여기 나갈 때 되게 설레잖아 아 엄청 몇 마리 잡을까 이거 나 내릴 수 있어 오케이 자 일단은 좋아 한번 해봅시다 날씨 중에 그럼 피했습니다 응 너 가만히 있어 여기 시원한데 아유 다 챙겨 드시네 엄청 나도 뭐 할게 아유 누나 이렇게 우리가 세팅해 드릴게 맛있어 해줄게 나 가만히 있어요 공주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주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공주님? 공주님이라 불러요? 무슨 소리야? 진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에이 민규 형 장군이 아니라 민규 형 공주님이네 공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아니야 뭐야 왜 그렇게 보러 갔니 아니야 잘 입어 아니야 잘 입어 악마들이가 뭐야 객관적으로 있어 진짜로요? 응 그냥 한소리가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쵸 아니죠? 거봐 아니라니까 뭐라라 뭐라라 봄 아라 진짜 진짜 혹시 생각하시지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